1, 2, 3 1, 2, 3 1, 2, 3 1, 2, 3 1, 2, 3 1, 2, 3 손목을 잡히는지 알콤하지 않다 어찌하여 말이 없느냐 1, 2, 3 1, 2, 3 신이 한숨도 좋지만 글뽕도는 집에 가서 가거라 헤이 염지를 캐릭어서 입술을 바르고 초생활 같은 눈썹을 그리고 보승아 위큐량을 살살 두드려 눈들어 눈데룹을 피워내리라 아 비가 진짜 사례인지 헛머신 만난 말인지 오늘밤에 악인 아리라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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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 연기를 캐리어서 입술을 바르고 초색깔 가슴 눈썹을 그리고 복숭아 비투명을 살살 주 문메우를 피워내리라 니가 진짜 사내인지 벙벙은 만 남자인지 오늘밤에 아빈하리라 오늘밤에 아빈하리라 박수 수리 찔러